응원호 우리가 흔히 무당들이 무당득이라니까 또 그런다 무당 선생님들이 흔히 말한 뭐 점사 중에 흔하지는 않아요 잘 쓰는 용어 중에 너희 집이 봉둑을 좀 덜었고 이런거. 절을 부지런히 다니셨던 할머니가 뚜렷하게 본인 앞을 쓰고 외환할머니. 성흥담을 이렇게 하셨다던데. 이렇게 우리 108년 줄을 차고 뚜렷하게 들어서는 할머니가 본인의 수호실이자 본인을 도와주고 계신다. 본인은 절을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주는 태어난 사주. 우리가 사주는 일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주는 정말 잘 타고났어요. 사주가. 여성적인 사주도 지닐 뿐더러 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남성적인 남자가 지닐 사주까지 다 지냈거든요. 내 사업 내 장사를 해도 좋고 또 거기 따라오는 금전도 좋고. 하지만 가정을 너무 빨리 잃었다. 가정을 너무 빨리 이루면서 이렇게 다른 집안의 자손으로 자손과 만남으로써 그 집안의 사람이 됨으로써 본인의 기운이 조금은 깎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만인의 꽃이 되어야 되고 혼자서 내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본인의 할머니가 조금은 구슬프고 조금은 마음은 조금 아파하신다. 본인의 남편이랑 남편분이 아무리 이렇게 조금 능력자고 금전을 많이 벌었다 줘도 본인은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살림만 하고 애를 키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애가 어릴 때는 내가 애를 케어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밖에 나가서 남 밑에서 이래도 안 돼요.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을 손 아래 발 아래 두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된다. 근데 올해 또 들어서 올해 내년 올해 올해 특히 올해 들어서 또 많은 변화가 조금 생겨요. 본인 일에 대해서. 뭘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동을 하는 건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조금 좋다. 아 좋다고요. 본인의 고력은 20대 30대 다 끝났어요. 힘든 고력은. 아 정말요. 정말 힘들었어요. 30대는. 본인이 하다못해 한 3년 전, 4년 전만 내한테 점을 봐서도 저는 구태 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몸으로 다 느꼈고 몸으로 다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지금 이렇게 외영상 봤을 때는 머리도 지금 컬러풀 좀 하고 뭔가 조금은 좀 화려한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거기 본인의 사주하고 너무 맞아떨어진다. 아. 너무 좋다. 아 제가 흰색을 했거든요. 아. 이왕에는 옷 같은 경우도 좀 밝은 색을 입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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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어. 제가 사실 이혼을 법 소송 이혼을 해서 이혼 판결이 얼마 전에 다 정리가 됐어요. 내가 아까 전에 카메라 켜진 게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17년 어떻게 살았냐고. 네.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너무 괴롭다. 내가 아까 점사 중에 뭐가 있었어요. 만인의 꽃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 말 뜻은 본인은 한 남자만 본인을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요. 본인이 남자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주에. 네. 그러면서 사주에 없는 남편을 두면서 본인의 운을 깎아 먹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혼한 게 잘 된 케이스네요. 저는. 정말 잘 된 거죠. 음. 아.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애 둘을 다 제가 이제 친권 양육권을 다 받았거든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음. 저한테. 내가 금전이 있으면 내 장사를 하면 좋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인이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장사도 잘 돼요. 저는. 술집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그거 해도 돼요. 네. 호프집. 노래방은 말고요. 노래방 같은 거는 말고요. 호프집이라든지. 또 이렇게 무슨 브런치 카페라든지. 네. 아색사리 장사라든지. 어.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어.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너무 이렇게 짠게 안 나는 그런 걸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그거 하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 케이지기 전에도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게 그게 할머니 말이고 그게 몽수거든요. 그거. 첫 마디가 어떻게 살았냐고 했잖아요. 어. 다른 거 좀 여쭤볼게. 지금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금 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병원 한 군데에서 이제 사진 찍으니까 많이 안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제가. 아빠 이름하고 나이만 조금 적어주세요. 응. 35년. 생년월일 안 적으셔도 돼요. 나이만 적으시면 돼요. 네. 35년생이면 이제 지금 86일까요? 돼지띠우 씨거든요. 네.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사실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 이 노인 대주님한테. 아버지한테서. 아버지한테서. 사자가 왔어요. 아. 어떻게. 지금 제가 지금 모시고 있어요. 또 저희 집으로. 네. 일단. 저희 집이 일단 조금은 좀 더. 이제 거동하기가 편해서.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하. 아버지 걱정 때문에 지금 다른 걸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면서도 꼭 한번 여쭤봐야겠다. 아빠가. 걱정이 너무 되고. 음. 이쪽에 폐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물로 찼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 언제 돌아가신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점사에서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느끼기에도. 아버지가. 이상한 게 빨리. 올해는 안. 올해를 못 넘길 것 같다라는. 감이 타고 그런 거예요. 응. 또.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전까지는. 뭐. 아버지도 지금 연세가 작은. 연세는 아니잖아요. 네. 뭐. 내 부모는 뭐. 천년만 년 오래 살면 좋죠. 하지만 이렇게. 명이라는 게. 그게 다 주어진 명대로 살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자손으로서. 이제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 어. 최대한. 많이. 얼굴도 보고.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후회 없을 만큼. 음.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같이. 아버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지금 이제. 8, 9년 되셨는데. 어.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선생님. 희한한 게. 저희 집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인. 인종. 제가 해요. 그건데. 그런건가요. 하하하. 하하하. 인간의. 인간들의. 뭐 이렇게. 뭘 해야되노. 음. 이런건. 운요의 일치라든지. 뭐. 이런 말수도. 하겠지만. 본인의 사주견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한테는 이렇게. 108염주 할머니가. 뚜렷하게 계신다.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이 많다 보니. 어. 조상님의 공덕을 받고. 일하다 보니. 돌아가시면. 살았을때는. 부모님이지만. 이제. 돌아가시면. 조상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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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뭐. 이렇게.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고. 제가 봐도. 이렇게. 무슨. 주당이라든지. 뭔가. 조금. 나이는 젊으신데. 나쁜 기께로서. 무속행위로. 얼마든지.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 하루라도 더. 아버지 옆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 제 입에서. 이혼을. 뭐. 남의 가정을. 이혼을 잘했다. 뭐.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우습지만. 본인 자체만 봤을 때는. 이렇게 혼자 살아가시는 게. 정말 좋다. 전 남자친구도. 그럼. 없나요. 제가 남편이 없다고 했지. 남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하지만. 내 머릿속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렇게 서로가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자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이 들고. 정이 들다 보면. 또 같이 살게 되거든요. 아. 본인의 그 선을 딱.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아. 그냥. 사는 순간 또 아픔을 순간. 아픔을 겪어야 되고.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본인 또 하는 일에 대해서도. 고력을 맞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거 외에. 본인만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하시지 마시고.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